폭스바겐은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전자사 상시 사륜 구동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준비했다. 폭스바겐 보리아가 13일부터 29일까지 총 17일간 전국 25개 전시장에서 폭스바겐의 3C 사륜 구동 시스템 3모션 모션 장착 모델인 CC, T1, 2RX, K2 내 주행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폭스바겐 3모션 윈터 어드벤처 시승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시승 이벤트는 더 많은 고객들이 겨울철 최고의 주행 경험을 선사하는 폭스바겐 만의 증보된 사륜 구동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폭스바겐 3모션은 열악한 주행 조건이나 미끄러운 노면에서 구동력을 높여주는 폭스바겐 만의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의 통합 명칭으로 각 모델 별로 특화된 사륜 구동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시승 행사에 대한 참가 신청은 폭스바겐 홈페이지 또는 전국 25개 전시장에 전화 및 방문으로 가능하다. 이벤트 기간 동안 기존 폭스바겐 고객이 해당 모델의 구매를 추천할 시 폭스바겐의 고급 다이어리를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리모아 토파스 캐리어, 살로몬 스노우보드, 리스프레소 커피 머신, 다양한 폭스바겐 미니카 등 다양한 선물도 경품으로 제공된다. 또한 해당 모델을 시승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사모션 겨울용 양말 세트를 제공한다. 선착순 2000명 폭스바겐 코리아 토마스 쿨 사장은 폭스바겐의 사모션은 폭스바겐 특유의 효율성과 실용성을 겸비하면서도 다이내믹한 주행 경험을 가늠게 하는 진보된 사륜 구동 시스템이라며 이번 전국 시승 이벤트를 통해 폭스바겐의 최강 사륜 구동 시스템의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전국 시승 이벤트를 통해 폭스바겐의 최강 사륜구동 시스템의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